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에서는 사용하기 쉽고 가성비가 뛰어난 보수용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일 줄룬 보수팬입니다. 욕실이나 주방, 현관, 베란다 등의 타일 줄룬에 찌든 때를 흰색으로 깨끗하게 커버해주는 타일 틈새팬인데요. 제품을 칠하고 마른 후에는 물에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붓이 아닌 펜으로 도색 부분이 옆으로 넘칠 염려가 없어 사용하기 쉽고 아주 편리합니다. 타일 줄룬 색상에 따라 화이트, 베이지 등 7가지 색상의 옵션이 있는 제품이며 화이트 색상의 펜 가격이 약 2,070원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사용할 곳을 청소솔로 닦은 후 수분이 없도록 말린 다음 펜을 잘 흔들어 타일 틈새에 칠해주기만 하면 되는 제품으로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 가니쉬 코팅제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외부의 가니쉬 부분, 내부 대시보드 등 플라스틱이나 엔진룸의 표면 등이 먼지 낫대로 색상이 바래지는데요.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내외장제의 경우 회색빛으로 색상이 변해가며 타이어의 경우는 갈변 현상과 갈라짐이 발생하는 등 급속한 노화가 이루어지며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 제품은 차량의 플라스틱, 내장제 및 외장제와 타이어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코팅을 함으로써 항상 색업과 같은 광택을 유지해줍니다. 가격은 50ml 한 병이 약 1,0600원으로 무료 배송되는 제품이네요. 차량의 문틀, 휀더, 시트 등 여기저기 관리해야 할 곳에 사용하여 전문업체에서 관리받은 듯한 광택 및 코팅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성비 제품으로 사용하기 전 용기를 충분히 흔들어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작업하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네요. 세 번째는 헤드라이트 연마제입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헤드라이트 불빛이 약하고 누렇게 변색되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이트 불빛이 어두워 야간에 운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헤드라이트가 어둡다고 느낄 때 이를 교체하려고 하면 부품 가격이 생각 의외로 비싸고 교체 비용까지 들어감으로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복원에 필요한 사포와 스펀지, 복원제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오래되어 투명한 색을 잃은 헤드라이트의 복원과 광택 보호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약 5,300원으로 무료 배송되는 가성비 제품이네요. 네 번째는 자동차 세라믹 코팅제입니다. 자동차 외관 관리를 위한 유리막 코팅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높은 비용으로 망설였던 분들 많으시죠? 이 제품은 액상 세라믹 코팅제로 우선 작업하기 쉽고 거울과 같은 우수한 광택 효과를 비롯하여 760도까지 열 저항력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코팅 경도 또한 9H의 최고 경도로 왁스 코팅에 비해 코팅막이 두껍고 오래 지속되어 세차가 쉽고 자동차 도장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제품 구성은 액상 코팅제 단일 제품과 코팅 스폰지를 포함한 세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50ml 세트 제품이 약 5,700원으로 무료 배송되는 제품이네요. 마지막은 페인트 리무버입니다. 30ml와 50ml 두 가지 용량으로 판매되는 페인트 리무버인데요. 도장면의 강력한 침투력으로 페인트가 신속하게 박리되는 제품으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비부식성 리무버입니다. 가정에서 지저분한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각종 박리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아주 빠르고 효과적인 리무버인데요. 간편한 분무식으로 되어 있어 작은 틈새 등 깊은 곳까지 쉽게 침투하며, 특히 자동차 휠에 묻은 페인트 제거에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브러쉬를 포함한 50ml 세트 제품이 약 5,800원으로 무료 배송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